아아아아 유 헤드 빙빙? 아유 저 썩을 놈 얘 이상해 너 나이 많은 여자 너 나이 많은 여자 세겠지 그런 소리 함부로 남발하지마 너 방송계사 안 써 미친놈이라고 어제 새벽 4시까지 술 마셨대요 동창회에 있어가지고 뭐 동창회 안 해도 맨날 못 잤는데 아유 너는 내가 오늘 너 잡으러 왔어 쯤에 찍으니까 피부가 좋아지더라고요 당연하지 술 다 매일은 담배는 안 피잖아 담배 너무 많이 피는데 다시 피기 시작했어 다시? 담배는 필만 하다 세훈이는 자면서 내일은 무슨 게임 할까 그러니? 촬영하면서 잠깐 쉬는 타임 있지? 이만한 그게 뭐냐? 오락기계요 오락기계 그것만 했어 네가 일부러 그때 그 게임 맛을 알아갖고 한 거야 그때 그 게임 맛을 알아갖고 한 거야 근데 네가 그렇게 못해 너 감옥순 안 갔지? 감옥순 안 갔지? 감옥순 안 갔지? 네? 네? 그런 게 없어요 네 그런 게 없습니다 너 그 맛을 먹었어? 아니요 그냥 담배 피는 재훈이 너는 빚은 없어? 네 저는 빚지고는 잘 못 살아가지고 누구 살고 싶어? 빚진 놈한테서 그렇게 말하면 너 어떡하니 이놈아 신동엽이가 열다섯인가 하고 신동엽도 몇 프로 빼서 와 일을 해 휘둘거리지 말고 이놈아 일을 해 너 그럼 왜 이리 안 들어오냐 지금 3개 하고 있어요 3개 갖고 되냐? 너 신동엽이 열일 굳게 안 되니까 아니 뭘 왜? 지난주보다 2개 늘었어 지난주에 15개라고 그러시더니 어 여기가 되게 아픈데? 쓰라리네 뭘 너 지금 아파서 몇 번 했어 녹화 중인데 네 금세 전화드릴게요 녹화 중입니다 꺼놔 이 자식아 꺼놔 꺼놔 만두 비빔 빚인데 꺼놔야 돼요? 너를 너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저요? 너를 어떻게 사랑으로 사랑해 주셔야죠 사랑으로 안 되면 너는 네 기도해 주셔서 기도 하하하하 하하하하 태훈아 네 1년 후에 내가 너 프로그램 몇 개 하는지 볼 거야 네 상민이가 사과를 하든 안 하든 프로그램 해야지 돈을 벌어야지 이 자식아 배가 아직도 돈을 끊어야지 그래서 상민이가 너 여기 꽂았잖아 네 이 프로그램 꽂았잖아 너를 꽂았잖아요 상민이가요 그래 TVN이 좋아요 여기가 좋아요? 하하하하 나? SBS가 좋아요? TVN이 좋아요? SBS가 좋아 하하하하 진지하게 SBS가 이거 배로 죽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TVN, TVN 방송국 놈들아 이번에 안 올리면 안 한다 하하하하 많이 나갔죠? 14세까지 찍었어 아 근데 나 인쇄 하나도 안 받아 아 진짜요? 왜요? 다 어디 줬어 아 기부하셨어요? 어 방송국 놈들이 안 주고 기부하겠대 나는 갖고 싶은데 한 번 놀라실 텐데 바나나 나무 아 그래? 바나나 나무 아 그래? 진짜 바나나 열렸다 바나나가 아주 바나나 열렸어 아 진짜야? 형 지금 바나나 열린 거야? 바나나 세워놓은 거야? 진짜야? 아니 열린 거야 바나나 세워놨지 바나나가 열려 아니 이 형이 세워놨지 어저께 따먹었는데 또 열리네 걸어놨으면서 뭘 에이 이거 따기도 힘들어 이걸 어떻게 따지 마 뭐 아니 어머님이 왔으니까 하나 따 드려야죠 으쌰! 어머니 다 드시고 쇠 아니면 하나만 드실까요? 아우 이 형은 왜 그래 하나만 드시고 야 너 어머니 하나 드리고 이거 어머니 왜냐하면 빨리 해야 되는 게 집을 오늘 하루 밖에 못 빌려요 그래서 빨리 지금 임플란트 이거 뭐 통째로 빠지셨다면서요 야 나 임플란트 두 개밖에 안 했어 지금 마우스피스 끼고 계신 거예요? 야 내 입 속을 봐라 체험도 있어요 그 혜니 허벅이 거 엄마가 직접 들어가서 뭐 들어가지 이 사람아 아니 직접 들어가셔가지고 아유 여보세요 숨 좀 참으셔야 되는데 유치꽃이 이뻐 내가 이뻐 선생님이 찾을 수가 없어요 형 유승민 선생님 어디 계셔? 야 찾을 수가 있나 아니 아 이렇게 또 꽃하고 구분이 안 된다고 여기 들어가시지 말라니까 친구해 빨리 119 선생님 유치꽃밭에서 없어지셨다고 빨리 얘기를 해 또 없어지셨어? 선생님! 아니 어디 가셨어요? 분명히 가짜 꽃이 하나 있다고 그러던데 잠깐만 이렇게 꽃인 척 하시면 곤란해요 정지하는 게 없어요 그래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언니가 이거 회전에 맞춰서 약간 몸을 이렇게 돌리시면 될까요? 이렇게 타갖고 입맛이 없어서 전 전 어저께 분위기 탔는데 나 쉴 기로 나 영상이고 돈이 많아 그런데 이걸 갖기 위해서 제가 할게요 이건 재현 형이 잘해요 이건 재현 형이 잘해요 이게 실화라면 정확하게 네가 나를 유혹하라고 그렇지 갑자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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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만 내가 핏 다급하실 테니까 형 어떻게 해 일로 앉을까요? 아 뒷모습이 아 지금 바람 부는 건 아니지? 아니야 머리가 많이 날리시는 거 같아 조용히 해 당연히 해 회장님 안녕하세요 그때 말씀드렸던 아 예 안녕하십니까 뭐하고 있어요? 아 있으시고 계시네 야 원래 웃는 상이신 나 나 생방송이네 생방송아 나 웃어서 두 번째 알겠어 갑자기요? 지금 성보로 나왔는데 연예인이시냐고 왜 말을 안 해줬어? 다시야 이거 야 야 야 우리 진짜 이거 드라마야 여기서 웃으면 큰일 나 아니 먼저 웃으셨잖아 익스퀴지미 원 투 쓰리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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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절했어 적절했어 How much? How much? No no 아 나빠 유 유 헤드 빙기? 플리스 노 플리스 iana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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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아프겠다 . 아, 안 돼. 아프? 아... 아, 어, 어, 어. Very nice pace, very nice pace. 병원 갔다 왔을 때요. 지금? 지금? 어 어. 똑똑똑. 똑똑똑. 이야. 두 대. 너 프로그램. 유 타이. 오케이. 오케이. 저스트 모먼. 유 렌탈? 렌탈? 응. 오케이. 세훈아. 상민이는 나 가방 사줬어. 진짜요? 넌 노래방 기계 사주라. 나 돈이 너무 없어. 이런 식으로 얼마 모으셨어요? 아니 뭐 제주도네가 뭐 이렇게 야구하게 왔어요. 야구? 원래 야해. 아니 진짜. 누가 이렇게. 뭐 야. 내 자체가 야해. 예? 옛날에 우리 아들이 근데 상민이 잘 나갈 때는 너는 거지였대. 제가요? 그래. 제가 거지였다고요? 아니에요. 전 상거지였었어요. 그냥 거지가 아니었어요. 저기 뭐야. 얼마 전에 그 임플란트가 뭐 잘못되셨다고 그래가지고 좀 부드러운. 아 우리 자꾸 임플란트 얘기를 해. 아 싫어. 제가 나중에 돈 벌면. 고객님 내가 틀리 하나 해 드릴게요. 하지마. 기봉이만 해요? 저도 할 수 있어요. 나 이 두 개밖에 안 했어. 기봉이는 그냥 틀리고 제가 하는 거는 저기 벤틀리. 아 이게 왜 이래. 나는 스트레칭이 습관이야. 이거 약간 댄스 같은데 이렇게 조금만 두 번씩만 하면. 이렇게 해갖고. 어우. 어우 지금. 아니라고. 아 이게. What should we do to do that 마디러 sì. 지di악 안 봐요. 그래서 GUZ social Identity.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은. 지나간대로. 지나간 근 squishη Arbeitshow. 집사еди. 나오죠. 여긴 어 affinity. 생각한 모습은. 지나간 곳은. 지나간 곳은. 지나간 곳은. 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아 많죠. 우리 다 함께 없이 꿈을 꾸단 말이에요. 괴로운 꿈을 꿈을 꾸겠다. 꾸겠단 말이에요. 우리 다 함께. 여자 전인 건데. 여기서 나와야지. 무대에서. 거기 현관이에요. 나로 갈 곳보다 짧은 사랑아. 숙적 사랑아. 여러분 다시 한 번 한 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의 가수 김수미 씨. 제주도 대한민국 여러분. 대단한 대한민국. 대단한 대한민국. 퍼포먼스. 환상적인 퍼포먼스. 악뿌루기 직뿌루기. 김수미의 대한민국. 제주. 대한민국. 어디 가시죠. 김수미 씨.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정말 마지막에 갈 수 있으세요. 우리 선생님은. 하시는 분들은. 내한테로는 볼 수 없을 만큼. 아쉬움을 하시면서. 2층으로 올라가시면. 김수미 씨. 좋은 밤 되세요.